산업통상자원부는 저탄소 녹색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산단 내 클린팩토리 구축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신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. 산업부는 부처합동으로 발표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, 산단 대개조 계획 등을 통해 제조업의 친환경화를 위한 핵심 대책으로 클린팩토리 구축 확산 전략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번 3차 추경예산을 통해 그린유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됩니다. 클린팩토리 사업은 산단 내 중소·중견 사업장을 대상으로 생산단계부터 4대 오염물질을 원천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제조공정을 전문가가 진단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친환경 생산설비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 올해에는 31억 원의 예산으로 7개의 지능형 산단 내 100개 중소·중견 제조사업장을 선정 지원하고 2025년까지 총 1,750개 사업장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.